비전 찍으러 왔어요. 아 너무 쉬워요 근데. 여기가 주차장이에요. 어떤 미술관 주차장인데 밖이랑 날씨가 비슷한 것 같아요. 너무 따뜻해. 너무 시원하다. 더 보여도 될 것 같아. 보여? 마지막 따뜻해. 예뻐요. 주차장에서 찍어본 적 없어요? 주차장에서 찍어본 적 없어요. 이건 정말 리얼. 미치하자. 갑자기 차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주차장에서 찍어본 적 없어요. 저희 다 같이 단체 촬영 한대요, 18명에서. 처음이에요, 다시 촬영하는. 자유분방학에 주차장에서 놀면 된답니다. 너무 추워요. 너무 추워요. 추운 날씨에 열심히 저희가 찍고 또 고등하고 있으니까요. 예쁘게 봐주세요. 나오게 공개가 되면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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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티저 촬영장에서 이제 치밀히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통했어 지금 와 압수 다만 오 괜찮아 고등학생 모두날 두려워해 모두 날 두려워해 모두 날 두려워해 모두 날 두려워해 모두 날 두려워해 하하하하하 못해준게 넌 못 알아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넌 그 우리의 과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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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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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으윽 끝났어요, 티저 촬영이 가자, 가자, 가자